또 네 이렇게 또 반응도 잘해주시고 또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또 이렇게 여러분 우총들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늘 또 놀러와주신 우리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 이제 저희 팬분들이 하시는 거 들으셨죠? 그걸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! 잘생겼다 정보험! 잘생겼다 정보험! 잘생겼다 정보험! 잘생겼다 정보험! 감사합니다. 이거 처음에는 이제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시키면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.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곡은요.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노래입니다. 다음 곡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들려드리겠습니다.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들려드리겠습니다. 사랑이 뭐냐고 부르신다면 눈물 해지하시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다시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며칠은 모두가 외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뭐냐고 부르신다면 눈물 해지하시라고 대답할테요 어느 날 다시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며칠은 모두가 외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뭐냐고 부르신다면 눈물 해지하시라고 대답할테요 어느 날 다시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어느 날 다시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울 테니까요 감사합니다.